여러분 눈 왔어요, 눈. 신발에 다 묻었어. temper볶이 좀 안정 Wang아, 안정떨어. 어제 캠핑장으로 가스김을 취했는데 전기장판이 고장 났나 봐요 하나도 안 따뜻해 오늘은 샤부샤부 해먹을 거예요 고기가 모자랄까봐 또 사왔어요 먹으면 씻고 싶어요 presumably 안 더 çe geç boş 이제 먹은 뱅뱅뱅 뱅뱅도 넣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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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위에 제설 작업 중이신데 저 위에 사이트분들은 아침을 하나하나 나르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먹고 쉬다가 이제 등유 넣고 짱구랑 애견운동장 가려고요. 2박 3일 동안 짱구가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뛰어놀게 해주고 갈게요. 나는 너 이거 보이게 해주려고 해가지고 했지.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짱구랑 똑같아 생겼네. 간식 먹자. 잠깐만.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아이구. 간식 먹어요. 간식 먹은 거야? 당연 municipality... 원초에는 갈ير. 내 아이는 어마어마ест quarterjähr을 매입하기ência했고 61도를 가져왔어요. 자쿠! 귀여워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망둥어 뭐냐? 끓여 지나가서 수박 긴장했어 나 연어 섞어있는 거 있다 오징어에는 없죠? 오징어에는 없죠? 오징어에는 없죠? 오징어에는 없죠? 오징어에는 없죠? 오징어에는 없죠? 요거는 광어 통째로 끓이는게 아니죠? 요거 많으면 두번 넣어서 끓여도 되고 오징어에는 박스 오징어에는 한 접시에 5,000원이에요? 너무 많은데?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기aurais도 요거는 좀 짠 금선 냄새에 정신 못 찬네 Neder添 핫냉 어깨 신났어? 응 오는 길에 새우찌김도 사왔어요. 기다려 보자. 침이. 알새우찜. 이건 어떻게 만든거지? 그냥 과장이야? 이건 오징인가 보다. 보여 드려. 오징. 표정 봐. 맛있네.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오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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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쉬고 있는데. 엽사이트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에. 천천히. 노을 너무 이쁘죠. 헤빤 돌리러 가고 있어요. 비린내 이거 피가 너무 많아. 다시 건져. 나 먹기 싫어졌어. 먹기 싫어졌는데? 하나만 넣어. 씻어왔어 했나? 모자이크 해야겠다. 정말 별로일 것 같은데 야채 하나도 없고. 야채 그냥 하나만 남았어? 알배추 밖에 없는데. 배추 쌈 덤불까지 야무지게 먹어버리는 짱구입니다. 짱구가 먹으면 짱구인데. 가루는 썩지 않아. 저게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지마. 됐어. 우리가 먹던 매운탕 맛인데? 오! 채소가 하나도 없나? 냉탕 완성입니다. 여름. 다 먹던 매운탕. 시장에서 먹었는데. 엄청 저렴해. 너무 비려. 딱만 안 비렸는데. 이거? 응. 고구마. 생긴거도 비리게 생겼네. 처음 비주얼에 대고. 응. 나완아. 매운탕이 많네. 고구마. 고구마. 진짜 열라면 먹었다네. 그래도 맛있어 줬다는 거잖아. 열라면 맛있잖아. 깼어? 응. 어머. 담그고 있었어. 이렇게 담그고 있었어. 흙. 쉬고 있는 영어. 예음탕에 넣은 회. 음. 음. 으음. 으음. 여행. 여행. 으음. 네. 으음. 짐 옮기고 당 떨어져서 티라미스 하나 먹으려구요 지금 매너타임이 지났는데 옆사이트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 매너타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떠나가자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매운 물이 바랍니다 고고무니 좋습니다 지금이 8시인데 언니는 아직 자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이 주변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의 집에서 다 구입해주는ika 여기 있는 보내드리며 집단과 함께 지참이 눈치가first 빨리 세종이 보통 넷 여기 물이 안 좋은가 봐요 집 가서 싹 세척을 해야겠어요 가시키 물이 다 쏟아져야 돼 몽불 가시키 몽불 짱 몽불? 정말 넌 대박이다 넌 대박이라는 말 밖에 한 말이 없어 이거 속이 안 붙이있는데 어떡하지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